뭐 운동은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려고 하죠. 근데 뛰는 건 정말 싫어요. 요새는 조금 뛰기 시작했어요. 뛰었을 때 심장 공통수가 막 뛸 때 또 그거를 서서히 가라앉힐 때 그 기분 그리고 땀을 흘린 내 얼굴을 느낄 때 기분이 아주 상쾌해지고 좋죠. 맨스 랭귀지 무시제이 기분이 아주 상쾌해지고 좋겠어요. 그럼 한 번 한 번 더